오늘 순둥이가 딱 보고 있습니다 서고기 여사의 묘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기 마트 하시는 분입니다 저번에 소주 가져오신 분 올라가시네요 저번에 식당 하시는 분 소주병 소주 빨간 소주 갖고 오신 분 됐습니다 반갑네요 одно yes 아멘 자 해가 이제 졌지요 해가 지고 오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제 제가 몸이 안좋아가 못오고 오늘 빨간 소주 가져오셨네요 어제 안오잖아 나는 어제 유튜브 보니깨네 거기 안계시더라구 여기 왔는데 사라구 아 소주 빨간 소주 아 맛있습니다 막창집 하죠 성수계대 정보 맞은편에 짬뽕집 아 짬뽕집 맞다 짬뽕집 아 성수계대 맞은편에 짬뽕집 하십니다 마차의 짬뽕이라 아 마차의 짬뽕 맞다 저번에 보니까 골프치료로 가시고 야 제주도 안그래도 모임있어 가지고 살도 많이 빠졌다 카데 살말빠졌습니다 제가 나도 더버가서 살도 빠졌어 아 예 아이고 근데 요 뒤에서 예 저기 정자 보이죠 예 저기서 막걸리 한잔 먹었어 아 저기서요 정자에서 막걸리 한번 드시고 아 대단하십니다 내가 느끼는게 뭐냐면은 오신분들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냥 가더라구 맞아요 거의 대부분 내 마음은 아무래도 송영선생님 더운데 소주를 드리는게 맞는데 항상 가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소주를 달아주는게 나는 아 맞습니다 목이 많으잖아 손에서 불쌍하잖아 방문도 북번에서 와가 예 그래 나는 잔도 큰거 사왔어 아이고 잔도 한잔 까뜩 나도 우리 조상도 많고 예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저도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저도 늦어가지고 차타고 왔습니다 예 나는 기도가 어제 보기에는 안오셨더라구 예 어제 제가 몸이 안좋아가지고 오늘 제주도 가셔가지고 오늘 생각은 몸무게가 작은 업으로 가신다고 막 있잖아 맞죠 예 맞아요 다 보셨네 아 그러니까 어제는 안 떴어 예 쉬시는가 싶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도 봤어 없더라고 내기신 예 그런데 오늘 오셨네 예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래 직접 소주도 맨날 올 때마다 오늘 두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오신다 두 번째 그때 저하고 만났고 아 가족분들 같이 오시고 그죠 아 집사람분이 요 밑에 있어요 예 오셨고 근데 더욱 뭐냐면 족구도 하시고 예 하여튼간에 집도 볼리돈 계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 보면은 내가 내 고향에 오입이 전동이 있고 아 예 농사 많이 짓고 내 도양에 하공까지 내 고향인데 예 항상 내 가는 노트의 길을 가고 있어 아 예 그래가 굉장히 좋고 내기신도 전에 왔을 때 알았거든요 예 소주를 달아주는게 아 예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빨간 소주 안 먹어요 독해가 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예 아이고 송현 선생님 제일 좋아 제일 좋아 하시는 분이다 소주가 오실 분 하하 요것도 밑에 샀는지 알았어요 아 예 식당은 이제 마사이짬뽕은 오늘 뭐 손님 많았습니까 예 우리는 잘 됩니다 아무래도 장어 드시지 말고 우리 가게에 예 선수 계대정보 맞을편인데 예 그거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사이짬뽕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늦게다 오시노 제가 오늘 일찍 와야되는데 어디 좀 들렀다고 한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안그래도 헤졌는데 늦게 이래 오시니까 참 좋네요 정동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언제만 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저번에 자제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도 빨간소주 이렇게 딱 대접하고 한잔 따라 드리고 가셨는데 오늘도 대단하십니다 성서계대 맞은편에 마차이짬뽕 대표님입니다 그래도 오늘 송해공원 일부러 오셨다가 가셨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이 더웠죠 아 날씨가 대단했습니다 아 일단 뵈 아 plan 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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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치 아 여치도 많이 덥겠죠 오늘 덥습니다 여치 여기 송혜 선생님 묘소 위에 있는 여치입니다